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5대 연안 섭지의 하나인 순천만 국가정원을 다녀봤습니다. 입장권은 스카이큐브 통합권으로 4종류를 볼 수 있어 아주 경제적입니다. 정원 섭지 뿐만 아니라 스카이큐브 타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저희는 순천만 국가정원입니다. 세계 5대 연안 섭지 중에 하나인 순천만 국가정원 자 순천만 국가정원 들어왔습니다. 꽃들이 가득합니다. 드레스 가든입니다. 드레스 가든 저희는 순천 국가정원 여기에 순천 국가정원 안에 있는 호수정원입니다. 여기 순천 국가정원 안에 있는 호수정원입니다. 수천 국가정원은 수천의 인생 중에서 수천 사이큐브 차가입합니다. 호스55입니다. 동화 언덕에 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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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부열처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람을 마치고 동문으로 다시 원위치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